안녕 얘들아.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 좀 열어주실래요? 알겠다. 그런데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어도 뜨거운 거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면 대신 조심히 먹으면 어떤 사람이 이거 먹다가 너무 뜨거워서 화나게 보정국수가 된다. 저는 망고 쉐이크야. 음 그러면 이제 딸기 조수는 나한테 볼게요. 좀 더운 날 때 근데 왜 핫초콜릿이 많니? 저는 남자는 남자답게 카페 커피를 먹어야지.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그렇게 하시게. 자 지금부터 먹어볼까? 잠깐만. 근데 이걸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? 어 나가서 놀고 있어라. 몇 시간 후. 응 많이 놀았는데 왜 안 부르시지? 맞아. 컹. 컹. 으아아아아아 내 차를 타. 미룽아 여기 여기 주인공이 나오게. 내 차를 타. 내 차를. 아니 얘들아 내가 좋아줄게 있다고. 그런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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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다고. 내 친구가. 완전. 뜨거워서. 내 친구 토끼가. 아아아아악. 이렇게 떨어졌다고. 진짜. 응. 아 어떡해. 아 나 그래도. 앙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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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그런거네. 그럼. 이제 팅팅. 들어오세요. 으. 얘들아. 너희가 원하고 원했던게 다. 다 만들어졌단다. 따란. 따란. 으아아아악. 가져가서 먹을게요. 네. 앙우. 앙우. 잘 먹겠습니다. 나가서 먹음포. 아 근데 왜 끝이 안나오지? 나도 왜 끝이 안 나와 아 근데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다 내가 친구한테 친구 뭐 먹이러 갔다 올게 근데 나갔다 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탄에 계속합니다